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조용중입니다. 오늘 밤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 및 지리산 부근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겠고요. 대부분의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내일 기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과 부산 16도, 대구 15도이며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와 부산 19도로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5에서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전망입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북서쪽으로 저기압이 다가오고 일본 부근에 고기압이 위치하겠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 덥고 습한 공기가 남쪽에서 유입되고 서해상으로는 찬 공기가 남하해 남북으로 긴 강수대가 만들어져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덥고 습한 공기가 남쪽에서 불어오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및 지리산 부근에서 지형 효과에 의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섬을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간대별 강수대보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중부서해안과 전라권에 비가 시작되어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그 밖의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강원 내륙 및 산지에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기상특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건조특보는 서울과 일부 경기 동부 및 강원 내륙 및 산지와 충북 청주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되겠습니다. 강풍특보는 제주도 산지와 흑산도 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서해남부 먼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호우 예비특보의 경우 내일 새벽에는 제주도에 오전에는 전남 여수와 강량 낮에는 경남 하동과 남해에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강풍예비특보는 제주도와 서해안 및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풍랑예비특보도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 대부분의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바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이 유입되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